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빅베이비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뭐냐 빅베이비는 니거다 나는 한국에는 없는 리얼리거다 왜 니거인가? 그리고 왜 나는 니거 발언을 하는가? 흑인 노예 삶을 살았죠 근데 조선이 나의 조선도 노예 일단 쌤 똑같죠 어 전화 온다 그 다음에 걔들이 또 주장하는게 뭡니까? 가난, 후두, 괴로, 빈민 그쵸그쵸 그게 사실 기본이죠 그리고 엄마 아빠 없는 약간 그 바이브 알죠? 사실 근데 한국에서 다 그러잖아요 누가 더 가난했는지 근데 그만큼 난 가난했다 근데 빅베이비 여러분들 뭐 모른 사람들은 모르지 근데 그니까 말을 해줘야지 인생을 제 삶이 그 웬만한 흑인보다도 니거의 삶입니다 거의 반고아 출신의 저는 1년을 한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가난해가지고 저는 봤죠 등본 봤죠? 등본이 40번 옮겨져있고 50번이 말이 안됩니다 등본이 4개야 진짜 등본이 그냥 이사한 것만 해도 1년마다 이기 갔다 저희 갔다 계속 가난해가지고 옮겨다녀갖고 지금 있는 주소도 살고 있지도 않고 거의 4번 옮겼죠 그렇게 미포함으로 가면 거의 고아 지금도 고아 아니에요 거기다가 일단 핏이 니거핏 아닙니까 제가 또 미국 갔다 왔잖아요 니거들이 저를 보고 오마이갓 유서파이어 오마이갓 니거 니거해도 사실 얘기하면 제가 니거하면 살짝 흑인들도 살짝 인상이 안좋아져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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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그 다음 또 니거 조건이 또 뭐 있습니까? 깜둥이들 플레이블. 저만큼 몸을 화끈빠끈하게 노는 사람이 어딨나요? 한국에. 그래 제가 한국에 없는 real 니거다 하죠. My life is a movie and my life is a black. 니거. 그래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말하는 거 듣고 제가 그래도는 니거가 아니다 라는 거에 반박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색깔이 노란색이잖아. 그렇죠. 색깔만 yellow다. 그게 사실 반박 이유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완전 깜둥이도 놀랄 만큼 까맣게 태워보려고요. 근데 태운다고 해서 깜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태우면 깜디가 돼요. 그 저 미국에 있을 때 그거 좀 많이 탔을 때는 거의. 근데 그때는 진짜 흑인 것 같았길래. 그러니까 집간만 내가 진짜 바짝 태우면 거의 흑인 것 같아요. 거의 뭐. 거의 혼양 흑인 느낌. 그리고 비네스 친구 중에 걔 있잖아. 걔 누구. 아 맞다. 약간 태국 섞이네. 어 태국 섞이네. 걔도 근데. 근데 금마도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색깔이 비슷한데 니거 쓰잖아. 거기다가 뭐 식스나인. 멕시코 애들도 니거 쓰고.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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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국에서 니거라 쓸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격이 된다니까. 두꺼. 네. 제 조건들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네. 북도 안 한 거 없죠? 안 한 거 없습니다. 마인드 자체. 브로쉽. 패밀리쉽. 저만큼 챙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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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